저 좀 살려주시면 안돼요?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나도 살려주세요. 니 오빠 새끼가 나를 만나면 니 오빠 새끼로 나 내 동생 어딨어? 혼돈! 혼돈 하지마. 그럼 나 빨리 죽어와. 저 좀 살려주세요. 눈물 못 지겠어요. 말을 해주세요. 감탄해줘. 내가 앙분하지 말랬잖아요. 선생님. 선생님 머리만 좀 띵하네. 좋은 일 하시려다 정말. 별일을 다 이해할 테니까. 조용히 넘어가시죠.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이 다 마음의 tale 자, 선생님onymism. 자, 맛있는데 우алы. 잠깐만... 떡 하시네 ㅈ